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정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국회의 의원들끼리 주고받는 돈은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봉투에는 항상 300만 원 이게 일종의 금압이 비싸니까 15년 동안 300만 원의 편함이 없는 거죠. 봉투 안에 들어가는 돈은 물가 상승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촌지를 줄 때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얼마나 주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다. 관원상재가 얼마나 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지만 묵시적인 그런 관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말입니다. 이것도 동아일보의 유튜브 방송에 장하얀 기자하고 법조 추입 경력이 많은 그런 부국장 하고 나눈 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2008년도 한나라당 전낭대회 때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 여러분 밝혀져 가지고 몇 년 뒤에 벌컥 뒤집힌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15년 만에 다시 일어난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봉투 안에 들어간 돈은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300만 원은 금액 이 똑같습니다. 이 정원숙 부국장이 저는 이게 좀 신기한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넣는 돈이 300만 원으로 뭐가 정가제 가치가 그렇게 꼭 같습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기자들한테 돌리는 존재도 여러분들 액수가 별로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식장에 가 주는 돈도 그게 변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봉투 안에 들어간 돈이 15년이 지난 데서 300만 원인 겁니다. 하폐가치는 많이 떨어졌죠. 아마 의원급에는 300만 원을 주고 그 밑에급은 한 5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당의 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뭐 정가 모양입니다. 장하얀 기자가 잘 지적하네요. 뭔가 주고받는데 암묵 죽인 룰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숙 부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뭔가 음성적인 돈 봉투 전달 관행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기자분도 뭐 이렇게 내놓고 그냥 이걸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정가가 있다는 거죠. 주고받는데 최소한 의원급 국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는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한 구독자 분께서 물가상승문은 반영이 안 됐네요. 15년 전에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나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나 봉투 안에 들어간 돈은 3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물가 수준이 반영이 안 됩니까? 부국장 되시는 분이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300만 원 나머지 선거운동원 이런 분들 한 50만 원 그러니까 뭐가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정가가 안 바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목할 건 없죠. 우리가 뭐 대개 결혼식 가면 얼마 부족 얼마 하는 것이 대부분 뭐 합해가치 관계없이 물가상승률 관계없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의원들이 많이 받기는 받는데 300만 원 받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봉투에는 300만 원 들어간 것이고 15년이 지난 다음에도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튼 송영길 전당대표가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인데 반대편 은 돈을 안 돌렸을지도 모르겠죠. 0. 몇 프로 차이로 간신하게 송영길 후보가 홍영프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참 한탄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결국 저렇게 해가지고 성부를 뒤집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